자 어찌 됐든 한번 아주 이어서 해보죠 원인을 생각해 원인을 봤는데 저건 아무래도 역시나 오캠 시스템이 어 아이 녹화 아 그래 저 녹화 설정 버튼을 고쳐볼게요 어쩌면 저것 때문에 자꾸 마이크 마이크가 자꾸 지 멋대로 정상화 되는거일수도 있기때문에 흠 티라돈 나인의 사상자가 수천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가 돌아온 겁니다 전투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프로토스의 공격목표가 저그인지 우리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치령군의 데이비스 장군을 연결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군님?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케인 모든 희생자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자치령이 그들을 보호해야합니다 프로토스의 출현에 대해서는 오 죽순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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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 그놈의 테라진이 오길래 아주 걸치않으네 알라라크가 알려준 좌표는 이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병력은 이미 근처에 자리를 잡은 것 같군요 움직임을 보건대 테라진을 놓고 당신과 경쟁을 벌이려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짓을 어쩌면 자신의 약한 전사들을 정리해달라는 거 아닐까요? 탈다림은 무엇보다 힘을 우선시하니까요 일단 추출장치까지 이동한 다음 추출작업이 끝날 때까지 장치를 지켜야 합니다 지원해줄 밤까마귀와 해방선을 가동시키겠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구마와 라이글 알라라크가 말해주지 않은 다른 정보는 없어? 스캔에 따르면 이 지역의 생체 신호가 감지됩니다 땅속에서 말이죠 계속 땅속에만 있진 않겠지 대비하고 있을게 이번 작전은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당신의 기억을 되찾고도 남을 테라진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려를 표하는 코랄의 시민들이 오늘 저녁 황궁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공격이 자치령에 대한 경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그와 프로토스에 대한 황제의 군사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방선으로 500기 그리고 하나도 파괴하지 않고 해방선에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구경해보시죠 이렇게 합시다 크으으음 이거 참 이것까지만 해두고 잠깐 다른걸 해볼까 드디어 해방선이 나왔네요 이게 있으면 아주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도전에서 너와 난 테라진을 두고 대결을 펼칠 것이다 최고의 전사가 승리를 거두겠지 아직도 그 모선 때문에 화가 안 풀린 것 같아 이거 쉽진 않겠는데 조용히 하세요 미사일을 쏘는 건 다 똑같아요 잘 들립니다 좋아 라이글 장치의 위치는 모두 확인된 거야?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당연하죠 보시다시피요 부모자인들은 생체기계공학을 이용해 추출 작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연구하고 당장은 장치에서 테라진을 추출하는 동안 장치를 보호해줄 병력을 준비해야 돼 진짜 사라진 연구자들을 찾은 것 같아 라이글 부모자인들이 모자들이 모두 감염됐어 시작이 좋아 첫 번째 장치가 가동되고 있어 신기해 이 장치 안에 무슨 생명체가 있어 노바 추출 작업이 감염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고속범위 와이프 베스팅까지 가 부족합니다. 에잇! 가수! 베스팅까지 가 부족합니다. 간설러온 준비 관리! 흰... 그렇다고 해도 조용히 하세요. 제 눈에는 가족 갑을 좋아합니다. 명령을 제기합니다. 아, 사냥은... 아, 허쿠다. 다시마,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스캔 결과, 다수의 감염체들이 우리 기지로 더 접근하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줘. 정말 참 보고싶은 녀석 중의 하나입니다. 나는 제가 왔었을 때, 제가 공의 유산이 나왔을 때는 참 좋아하는, 어디 정보 공개되었을 때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나오다 그러는군요. 아마 이건데요. 가성비가 너무 좋았었던 거야. 제가 희릉이 한대. supporter, 스크림이 확실해소. 변신한 기지에 나오는 자세한 기지나 마르지는 하지만, 패범을 가보자. 다리에 비탄, 적 снова 무시하기 위해 못함이 있었나요? 따로! 입혀, 안쪽은 안쪽은 안쪽을 가르쳐요. crowbars. 전사들이여, 나아가 승리를 쟁거리라. 플로토스가 장치를 공격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치가 파괴되면 테라진을 추출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줄어들 겁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전투 위치로 탈단인 병력이 추출 장치에 도달했습니다. 서둘러 손을 쓰지 않으면 장치가 파괴될 겁니다. 테라진이 준비됐으니 가져가. 등사격을 실시합니다. 간설러반 준비 완료. 간설러반 준비 완료. 장치에 도달해봅시다. 손뢋한 수술을 idiots 노면이 농협에 도달하작 합니다. 대박입니다. 전부 도달하자 가사 that is in the air. 여기서도 열어줄 수 있는 거고 잠깐만 아까 전에 이상하다 목소리는 잘못 들었나 너무 현실적이잖아 이녀석은 이동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 제걸준비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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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참 그렇기는 하자마안 제걸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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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걸이 목표 2, 상위는 목표 2차 사전이었습니다. 목표 1,000원. 전 다행이다 빈씨까지 감염시킨거야? 끝내주는건 저것도 이스터에거였지 부산에 있는거 어이쿠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핵이 핵 하나 많네 좀 좋은 소식을 전해줄순 없어?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불화됐다 아 핵을 못쓰네 라이그야 내가 여길 둘러보는동안 병력을 지휘해줘 물론이죠 명령대로 음 음 와 입이 여럿개 끝난일이다 저런건 난생처음이야 잠깐 초원에 뭔가 들어있는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 너로 이런땅 로레를 이런땅 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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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렬한 폭발을 지켜냈습니다. 이 과학 시설 안에 몇몇 연구 도면이 남아있을 겁니다. 시간이 되면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지. 프로답게. 자, 저것도 얻으면 다하기 전에 하나만, 하나만 하자. 강력은 올렸다. 상황은? 반드시 해내죠. 탈보라슨이 동작 포기하는 곳은? 지금ู่ persecute 포기하는 곳에 있어. 융회가 Heat Alerts 가득합니다. 소프다스って hanging out. 저저분ik들에게 쌀기할 수 없 pixel 가공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재미있는 곳에 대해 가게 됩니다. 한쪽도 게 진행할 것입니다. 최jän VS 러시아 기재로 일agi 발전해 주세요. 1-2-1 스토리를 기울여 있습니다. 잡아놨어요! 전투 기지에서 떨어지게 해라. 어서! 그녀의 말을 따르시죠. 마냥 허풍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전투를 벌여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끝난 일이랑 다름없습니다. 대방에서 더욱 실패한 시설이 상당됩니다. 덕분에 더욱 유행한 시설이 상당됩니다. 사령관과 도룹을 만듭니다. 사령관과 도룹을 만듭니다. 사령관과 도룹을 만듭니다. 사령관과 도룹을 만듭니다. 목표 1, 10,000원. 음..잠깐 목소리가 탈란 지르잖아 명령대로 찾았어 그런데 이걸 어디 있을 생각이지? 아 나중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려 드디어 일감이 예 갑니다 다 들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대장 작업 들어왔습니다 아 착한 일 해볼까 에? 뭐요? 출격 준비 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예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드디어 일감이 생겨 예예 작업 들어왔습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시죠 제거를 준비 완료 저 지금 군인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군인인거 맞죠? 캬아 요즘엔 아무나 그냥 다 받아주시나보네 에? 야 우주 광산학교론 이 무시무시한 녀석은 아크촌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소행성을 겨루고 파워 스텔에 당기면 파스 같아 음성만 남게 되죠 말씀하십시오 대장 어? 뭐요? 음 다 돌립니다 아쉽게도 허클의 다른 음성은 아 사령관님 방금 뭐 부르셨나요?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마지막 장치가 가동되기 시작했어 이제 거의 다 됐어 이걸로 특히 산성폭발 면역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근척회가 가지고 싶어하는 대단한 의미인지 알겠지? 대단한 의미인지 알겠지? 대단한 의미인지 알겠지? 흠 근지 처리를 하다니 너무 애꿨 자 그럼 대단한 의미인지 알겠지? 적들이 테라진 추출 장치를 공격해 말도 안 돼. 우리 병력이 핵적 미귀한 생물체들에게 당하다니! 그래. 두 번씩이나. 군주 알라라크는 어딨지? 노바. 설마 했던데. 진짜 승리를 거둔 모양이로군. 여기서 수집한 테라진이 널 인류의 수호자에게 윈도할 것이다. 너의 그 미개한 정신이 테라진을 견딜 수 있다면 말이지. 턱이나 안심이 되는군. 인류의 수호자를 찾고 나면 어떻게 너에게 연락하지? 때가 되면 난 다 알 수 있지. 다 알 수 있지라. 흐흐흐흐흐 고래를 보호합시다. 그 세상에. 다 알 수 있지. 다 알 수 있지. 다 알 수 있지. 다 알 수 있지. 다 알 수 있지.